와.. 장난 아니다 여기가 그냥 정말 좋은 바이기는 한데 단순히 좋은 바가 아니라 월드베스트 바에도 들어가 있고요 아시아 베스트 바 탑 10에 들어있는 엄청난 바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하여 방콕 소셜클럽 옛날 베노사이레스 바의 느낌을 재현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땐 그 이상이야 아니 여기는 진짜 호텔도 어마어마한데 사실 방콕하면 루프탑 바가 넘머원인데 밀리지 않는 그런 정취도 있지만 여기는 정말 정식으로 바로서 어떤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냥 포토스팟의 바가 아니라 작정하고 만든 우리나라에도 찰스에이치라든가 르참버 같은 인정받는 바들이 있지만 흔하게 가볼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한번 찾아왔지 한번 들어가서 한 잔 즐겨보시죠 가시죠 고고 오 왔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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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제이 고맙습니다 우리의 큰 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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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프 저는 26살을 아 네 26살을 이렇게 보인다 그렇군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런 호텔과 이스도 그리고 이 모든 발에서 역시 고맙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축하합니다. 저희의 고통을 주문하고 작은 영광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고통을 주문했습니다. 이 고통을 주문한 것입니다. 고통을 주문한 것입니다. 아! 저의 고통을 주문했죠. 고통을 주문한 고통을 주문한 것입니다. 고통을 주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통해 다른 사람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작은 집사에 아주 좋은 파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는 3 P's 그에 대해 사회적 사회적이기 때문에 어떤 P's? 곳에 사회적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 방금 저녁? 네! 저녁은 거의 모든 날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행복해, 그 때 부터가 열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중도 많이 오면, 지금 또한 세상에 더 더 더 많은 사업이 있는 통치입니다. 그것도 이 호텔 bar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되게 행복해, 정말 행복해. 사람들이 여기가 너무 좋게 다녀와서 좋은 시간을 보며. 지금 이렇게 나의 필리아를 이해해보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 아침에, 사람들이 바로 돌아와요. 여러분은 아침에 아침에 술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과 술을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술을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술을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이마빈을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위스키 하이벌을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우 최고의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메뉴는 마이마빈은 핸드가입니다. 핸드가 갈드가 갈드가 갈드입니다. 핸드가 갈드가 갈드가 아르헨티나, 멍시코에 갈드가 갈드가 있죠. 그 inkling은 내크론이 스토리입니다. 예전에는 마을벽의 카카오의 카카오가 되었죠. 오, 마을벽의 카카오입니다. 예, 아르헨티나인 인도네시아입니다. 두 번째. 아데나는 어디서 왔어? 아데나는 어디서 왔어? 아직도 안 왔어. 아직도 안 왔어. 아, 네? 아직도 안 왔어. 아, 네? 아, 네? 아, 네? 그리고 또 다른?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진, 그리고 두 베리와 버검과 다른 그릇. 그래서, 여러분이 마트니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바를 말씀해주세요.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즐거움 좋은 시간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한국에서 여기 한국에서 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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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small snack Thai pomero salad 우리의 음식은 우리의 영향을 함께하는 지역의 인스파레이션과 지역의 향기 이 향기 이 향기 우리의 향기를 기다리게 됐는데 이 향기 를 매일 웜후 매일 웜후 매일 웜후 아르헨티나 웜후 메뉴가 또 났어 쉬지 않아 빨리빨리 움직여 여기가 스피드가 어마어마하네 동생을 다시 김밥 전부 멸치 아르헨티나 와우 신비 아 그의 공격 10시 초콜릿 그 린데나 쪽 당신은 내 이원 디렉고 마라돈다 이 향기 되게 한양 느낌이람 그치? 내가 왜 건강한 맛이라는 줄 알겠지? 스타터로서 아주 맛을 열어주기에 아주 좋아요 이 스타트폰을 다 좋아해요? 아... 이런 기본 안주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어? 나 카페 또또또리 가봤는데 120년 된 카페 베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진짜 유명한 작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카펜데 그럼 이것도 거기에 있는 카페인가? 카 미니토 여기는 골목 이름인데 탱고로 유명하면 약간 관광지처럼 되는 그런 거 뭐였어? 어 에비타도 있어 핸드 오브 갓입니다 신의 손 논란 그 옛날 디에고 마라토나 멕시코 월드컵 때 사실은 헤딩인 줄 알았으나 손으로 넣었다 그렇게 해서 월드컵을 뭐 우승을 이끌었죠 그래서 우승했어? 네네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메시 이전에는 뭐 아르헨티나, 마라도는 영웅이었으니까 와 근데 이거 너무 예쁘게 만들었다 그치 이게 금박까지 이렇게 있어서 금박하니까 태국스럽네 그리고 가격이 사실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 왜냐면 뭐 420바트, 480바트 하면은 우리 돈으로 치면은 뭐 2만원이 채 안 하는 거니까 호텔 뭐 2만원 정도면 뭐 자 저는 마라도나의 신의 손 나는 올드패션 자 자 짜란 깜빠리가 들어가서 성류향이라 그래야 하나? 이렇게 마시면서 오렌지향이 내 코에 들어와서 아 그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껍질을 짜서 넣거든 어 근데 이렇게 먹고 나면 중간맛은 위스키와 그런 맛들이 나는데 마지막에 뒷맛에서 오렌지향이 올라가고 쉐리캐스크 좋아한다고 하니까 발베니 베이스로 해가지고 네, 올드패션들을 만들었는데 요즘에 구하기도 힘들다는 그 발매 야, 이거 진짜 스냅이 눈이 번쩍 뜨이는 맛인데? 중간에 귤 아, 진짜 그 알갱이가 들어요 자몽이나 이런 알갱이가 씹히네 소스에다 이렇게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 양념이 완전 우리 입맛이에요 아, 진짜? 와, 이건 술 진짜 열 잔 먹겠다, 이거 음! 당 날개부위를 저렇게 베리아키 소스라고 해야 되나? 음, 음, 음 약간 감양, 감양, 음, 음 근데 바삭바삭 씹히는 것도 있고 아, 이거 맛있네요 와인까지 넣어서 아, 와 아몬바 아, 와 아몬바 아, 와 아몬바 우리 곽고라 안녕! 안녕! 내 거 너무 마음에 드네. 약간 1타 3피네? 그렇지. 난 다양한 맛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시킨 카니발. 그러게 어떻게 딱 그런 걸 시켰네. 이게 꽃이 너무 종류별로 진짜. 기가 막히고 많네. 저는 소셜 네그로니부터. 짠! 어? 앞에 거랑 되게 이어지는 맛이야. 깐빠리가 들어가가지고. 맛있어? 저도 안 먹었네. 적당한 무게와 적당한 상큼함과. 와 진짜 여름나라 느낌이다. 진짜 카니발. 그 베리류가 진짜 엄청 들어갔구나. 그런 게 먹고 싶었어. 오 딱 여름나라에 어울리는. 그치 그치 그치. 맛있다. 커피 불바디얼. 어 이건 어른의 맛이다. 커피와 술의 맛이 엄청 세. 한 번 드셔보실래요? 아니 첫 번짜부터 먹으려고요. 아 네 천천히. 그런 깐빠리 향이 좀. 깐빠리가 뭐야? 그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약주 있어 약주. 어우 약주라고 하니까 막 막 막 와 닿았어. 예거마이스터 같은 그런. 그런 쪽 계열입니다. 와우. 와우. 사야리오. 사야리오. 나한테는 인플루언스. 근데 네. 너도. 그 일단 저 캐스크가 마음을. 파인애플 깜빠리랑. 스윗 커피 베르무스. 아 그래서 커피향이 진하게 나는구나. 튀어나오지 어른의 맛이지 완전. 커피사탕. 아 그치 그치. 그거에 약간. 안에 술 들어있는 느낌. 오오오오. 그 만자니아 쉐리 와인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는. 술꾼이 아니라면 좋아하기 어려울 수 있어. 엄청 드라이한 맛이야. 단맛이. 단맛이 1도 없지. 왜 느껴지지 나는? 단맛이 느껴져? 파인애플 쪽이 느껴져. 음. 괜찮네. 엄청 드라이하니 아주. 술 맛으로 끝내주네. 그렇게 막 입을 빡짝 마르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과일. 과일 풍미가 나니까. 다음 시간에 또 멋진 바와 맛있는 술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 살루트. 캬. 진짜 엄청 심심하게 해가지고. 고민하고 있어. 아. 그게 뭐지? 아. 아 뭐지? 예. 예! 저는 지금 지금 이곳에 관한 공유 vis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싶습니다 보통 오후 9시 이후에... 미친놈의 영향력을 보였어요 탈이카가, 이국이 학교를 사용해요 하지만, 그리고 그냥 드릴 수 있어요 더 부드러워 저는 좀 더 그린이, 좀 더 그린이, 좀 더 그린이 아주 잘하고 싶어요. 네, 네, 네. 그니까 진짜 좋아. 오늘의 주식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또 다른 bar이나 그냥 집을 가면 그 집은 정말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싱가벽을 먹으면 좋겠어요. 요즘은요. 카카오, 바다, 바다, 바다. 그쵸. 집사비스. 아마도 싱가포르. 아마도 싱가포르. 우리 딸이 여기 시작된다. 그래서 2년 전에. 아마도. 첫째 날. 첫째 날. 첫째 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